KILLER 난 킬러다. 이름은 최국 킬러라면 적어도 개인기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남이석 신구버전 어... 애비가 말이야 니들이 아무리 날 보고 신구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앞으로 신구육례를 내리면 말이야 신발 신고하라고 나 역시 킬러다. 이름은 윤성호 나에겐 이런 개인기가 있다 비트박스의 숨겨진 비밀 1, 2, 3, 4, 마세이, 컴온 2003년 1월 2일 탤런트 양동근을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는 반드시 양동근의 오른손을 명중시켜달라는 주문을 했다 양동근을 찾아갔다 남자 연기상 양동근 강나라 한턱사 오른손 조준 주구둥 3, 2, 1, 투! 실패했다 우리는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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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월 7일 가수 이문세를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는 반드시 이문세의 코끝을 명중시켜달라는 주문을 했다 이문세를 찾아갔다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주로 알아준 네 코끝 조준 3, 2, 1 실패했다 원인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너라면 2003년 1월 1일 개그콘서트의 댄서 김 김기수를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는 반드시 김기수의 요기조기를 명중시켜달라는 주문을 했다 김기수를 찾아갔다 나 댄서 팀이에요 쭉쭉 이렇게 쭉쭉 쭉쭉 더 쭉쭉 타 더 쭉쭉 타 요기조기조준 쭉우둥 3, 2, 1 실패했다 원인은 쭉우둥 날 봐 어딜 봐 쭉우둥 날 보란 말이야 어딜 봐 왜요 2003년 1월 8일 전 SES 멤버 바다를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는 반드시 바다의 오른손을 명중시켜달라는 주문을 했다 바다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바다 왔다 바다 왔다 바다 왔다 바다 왔다 바다 오른손 조준 3, 2, 1 실패했다 원인은 맞morz 정보를 정보